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유아 오세븐 가복입니다. 오늘은 이번주 수요일에 업데이트 되었던 로드맵을 기반으로 앞으로 남은 2021년동안 스타시티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건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제 올해도 두달도 안남았잖아요? 그래도 압축척이고 변화가 제법 있을 두달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15.0 패치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미 기존에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올린 만큼 해당 영상들을 참조해주시구요. 일단 엑스포와 연관된 3.15.1 패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건 리디머 RS 시리즈의 구현 그리고 엑스포 때 공개되는 새로운 함선이 있다는거에요. 그 외 기술적이나 메커니즘적으로 3.15.1에 추가되는건 없어 보이긴 해요. 즉 3.15.1 버전은 순수하게 함선들 구현으로만 이루어진 패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나와야할 3.16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연초의 내용과는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어요. 원래 셀비징이라던지 쉴드 2미터와 같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나올 예정이긴 했는데 아닌가 다를까 더 기술을 다듬기 위해 딜레이가 되었네요. 셀비징은 내년 1분기에 스커드론 42에 도입을 마치고 내년 2분기에 스타시티즌에 구현하겠다고 하구요. 쉴드 2미터는 기약없이 뒤로 밀렸고 오리진 M50 엔진 리워크도 밀렸고 삼선 엘리베이터와 지상 높이를 맞춰주는 기술도 밀렸고 유저 캐릭터가 슬라이딩하거나 기어전리는 액션 파트도 밀렸고 통기가 결함이 생기거나 총알이 걸리는 것과 같은 휴대용 무기 관련 핸들링 게임 기술들도 밀렸고 아무튼 3.16 기존의 내용들은 거의 다 밀렸어요. 그러면 새로 추가된 것들은 무엇이 있냐? 자 첫번째로 델릭트 스페이스십 포인트 오브 인테레스트의 추가 포인트 오브 인테레스트란 우리나라말로 관심지역이라는 의미인데 지상의 함선 추락 잔해들을 이곳저곳 만들 예정인가봐요. 기존에도 조사 미션 쪽에는 자주 등장했었는데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형식의 함선 추락 잔해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이닝 가젯 이건 일종의 1인 채광 너드를 위한 도우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인 채광 수원의 화력으로는 도저히 캐지지 않는 광석 같은 거에 마이닝 가젯을 붙여서 더 쉽게 채광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였네요. 전 개인적으로 마이닝은 거의 즐기지 않는 입장이라 흥미롭긴 한데 자세한 정보는 3.16 나와야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은 10-10 리필링 설마 이게 3.16에 등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드디어 우리의 스타페어로가 다른 함선을 주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함선에 주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일부 기능들이 구현된 함선들만 스타페어로의 주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유한 만큼 스타페어로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기능도 같이 구현될 예정인가봐요. 스타페어로 오너분들은 3.16에 함선 잘 닦아 두셔야겠네요. 그리고 아레나 커맨더의 다잉스타 맵이 리워크될 예정이구요. 이건 직접 나오면 확인해볼게요. 그레이브 레벨 피직스 리워크라는 기술이 들어오는데 이건 바로 그동안 속을 많이 썩였던 호버바이크 비행 물리엔진을 리워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호버바이크는 너무 높게 호버링 한다던가 한번 뒤집히면 회복을 못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용이 깊이 되었는데 이번 3.16에 대대적으로 개선이 되려고 하나보네요. 나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DNA 헤드 텍스처 업데이트 뭐 간단하게 말해서 캐릭터 얼굴 모양 좀 더 잘 다듬고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추가하겠다는 것 같네요. 좀 더 현실적인 사람 얼굴 커스텀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 외 기존 루드베베에 존재했던 에리아 18 병원 구현과 상점가 NPC AI 개선, 펄시 함성 구현 그리고 FPS용 레이저 지뢰화 같은 건 여전히 3.16에 구현 예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곧 다가올 3.15와 함께 3.16 버전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남은 두 달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건지 의문스럽기도 하시겠지만 이미 다 개발해놓고 도입 테스트만 하면 되는 기술들만 남겨놓고 로드맵 수정을 한 게 분명할 것이므로 올해 마무리 패치 내용들은 더 이상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로드맵 관련 포스팅을 보면 내년의 일정들도 일부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내년 초에 대대적인 로드맵 일정 정리가 있은 뒤에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제대로 이야기해볼게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올해 마지막까지 카복 채널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모두 유바 그럼 모두 유바